요즘 같은 경우 저출산이다, 초고령화 시대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정확히 한 3년 뒤에는 우리나라도 전체 인구의 20%가 초고령에 해당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올해 64인데 좀 의남된 얘기지만 나이가 잘 안 느껴지지 않습니까? 전 50대인지 알았습니다. 사실요. 지금 60대, 70대 분들을 주변의 친구들이 다 그러니까 만나보면 청년이에요. 적어도 정신은 청년이고요. 육체가 청년이에요. 이건 사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세대가 인구 폭발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고 한국, 일본 등이 아주 극심한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인데 이제 전체 부의 편중으로 보면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저희 나이 된 세대들이 이제 좀 이렇게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긴 해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한테 아주 미안해하면서 살긴 하는데 해법이 없냐 하면 그렇진 않거든요. 저는 60대 이상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가 엄청날 뿐만 아니라 청년이다. 여기에 키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30, 40대 여러분들, 여러분들 70, 80대 금방 되거든요. 저는 70, 80대의 노동하는 세상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치고 들어가서 거기서 싸움을 하면 안 되죠. 뭐가 있어요? 우리 팬데믹 지나고 이제 경험을 하는 건데 지식산업을 포함해서 개인이 또는 소 집단이 새로 사업을 창업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는요. 지금 우리가 준비해서 미래 세계의 우리의 좀 위기 상황, 인구 절벽 또 한편으로는 노령인구가 많아지는 이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해법은 나이 들어서 노동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 이거 이제 차츰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해법의 핵심은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노동하고 삽시다. 재미있게 노동하고 삽시다. 돈 벌면서 삽시다. 이 얘기를 제가 꼭 하고 싶어요. 아,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나 퇴직도 더 빨라지고 있고 갈수록 그러다 보니까 은퇴 이후에 그 기간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더 현명하게 잘 지내려면 지금 보고 계시는 저희 청취자분들이 30, 40대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이 지금부터 좀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다섯 가지 능력을 여러분들 꼭 가지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낸 이 거인의 노트도 그런 능력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갖출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책을 쓴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 문해력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저는 생각력이라고 그러는데 생각의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콘텐츠 장사를 할 수 있겠어요? 콘텐츠 다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생각 능력인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책을 읽었어요. 걔가 내 머릿속에 남아서 그게 나의 서사, 나의 이야기로 재편될 수 있는 생각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우리의 일상을 쭉 생각해보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아세요? 걔가 생각에 남아있지 않고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얘를 누적적인 삶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걸 제가 생각력이라고 그래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얘를 키우는 방식이. 우리 프로 기사들, 바둑 두시는 분들 아시죠? 이분들 바둑을 뜬 다음에 다 끝나면 이렇게 쭉 복귀를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하죠. 이게 생각력이에요. 책을 읽어도 제 지금 유튜브 내용을 들어도 그냥 듣지 말고 김익환 교수가 나와서 제일 앞에 이 얘기하고 두 번째 이 얘기하고 세 번째 이 얘기하고 했다는 걸 머릿속으로 쭉 되뇌일 수 있는 능력. 이게 생각력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키우면 나중에 왕창 돈 벌 수 있어요.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연구력이라고 그러는데. 연구력. 저는 이제 제가 교수니까 연구하는 게 제일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연구는 교수만 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원도 연구를 해야 되고요. 주부도 연구를 해야 되고 청년도 연구를 해야 되고 다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할 수 있어요. 제일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두세 권을 같이 읽는 거예요. 그러면 책 한 권을 이렇게 읽으면 독서를 하는 거잖아요. 책을 같은 주제의 책을 세 권을 같이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록의 지혜라는 제목을 내가 책 세 권을 읽고 내식으로 정리할 거야. 이 능력이 붙으시면 여러분들은 연구력이 갖춰진 사람 돼요. 이런 능력을 키우면 60이 넘어서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하려고 그래. 어떻게 못할 수가 있겠어요.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실천 실행력인데요. 실행력은 컨설팅에서 많이 다루죠. 무엇인가를 계획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거를 반복해서 지속하면서 그것을 이제 힘 있게 끝까지 밀고 갈 수 있어야 되죠. 그 지속 실행력을 갖는 것도 몸에 붙여놓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개척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꼭 키우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조금 우울한 거. 저도 우울하거든요. 우울한 거 자기가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 이런 팁을 나의 방법 세 가지 이런 거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실행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당연하죠. 세상 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사업도 관계 속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걸 관계력이라고 그래요. 카네기 책 많이 보잖아요. 이거 공부만 하시지 말고 실행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관계력의 핵심은 홀로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홀로석의 능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환대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는 게 관계력의 핵심이거든요. 이걸 적용하면 카네기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팁들 있죠. 얘가 본질이 뭔지가 금방 이해가 돼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관계력을 키우셔야 되고 마지막 저는 향유력이라고 그러는데 향유력? 노는 거. 오 제일 좋네요. 놀 줄 아는 능력이 없으면 제일 반가운 인생의 리듬감이 없으면 창업을 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힘은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직장생활을 하는 걸 쉽다고 얘기하는 건 물론 아니에요. 그런데 창업을 해서 그것을 혼자의 힘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 적응만 하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덜 어려워요. 여러분들 노후에 정말 멋진 제2의 인생을 살아가려면 여러분들 쉬면서 리듬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놀랍게요. 취미가 뭐세요? 평생 그걸 하면 너무너무 기쁜 취미가 뭐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10명 중에 2명 내지 3명밖에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들 30, 40대 직장생활 지금 하시면서요. 미래를 준비하신다면 자신이 정말 미치고 그것만 하면 너무 행복해. 이 취미 안 만드시면 미래 준비 안 됩니다. 이렇게 5가지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나이 든 다음에 본격적인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만 듣는데도 교수님의 표정이나 말씀하시는 게 행복해 하시는 게 느껴지는 게 이미 지금 중년의 삶을 너무나 잘 해나고 계시는 게 지금 이 모습에서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미 나이가 중년이야. 중년이어서 좀 은퇴를 했어. 그럼 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좀 더 이 삶을 나아지게 만들 수 있을까? 이제 등산 가는 것도 지겹고. 제 영상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등산 가는 게 어떻게 나쁘겠습니까? 저 트레킹, 실제로 산 오르는 거 제가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등산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등산을 등산하듯이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등산을 밥 먹듯이 하면 배탈이 나지 않습니까? 등산은 등산하듯이 해야 되고 밥은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제 친구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대학 졸업하고부터 퇴임할 때까지 은행만 해요. 엄청 성실하고. 당연히 이제 지점장 등까지 한 성공한 은행원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1년 퇴임하고 실컷 놀 때 너무 좋아하더니 바로 우울증.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손으로 뭐 만들고 망치질하고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하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공을 우연히 시작했습니다. 지금 목공 협동조합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밝아졌어요. 그냥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소개한다고 목공 그러면 어머, 아 그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 전문가를 해서 이렇게 함이나 가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팔고 충분한 수익을 얻는 그 정도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생이 바뀝니다. 제가 이제 아까 다섯 개 능력을 얘기했잖아요. 이건 추상적이죠. 제 친구처럼 목공을 하려면 여러분들 두 가지 원칙을 꼭 지키셔야 돼요. 하나는 선공부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공을 시작하는데 목공을 그냥 공방 이런 게 되게 많으니까 거기에 그냥 퍽 가요. 가야죠 물론. 몸으로 해봐야 되니까. 그런데 공부를 안 하는 친구하고 공부를 하는 친구하고 성과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퇴임을 하고 뭔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공부라는 단어를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친구는 목공의 기본 개념에서부터 시작하세요. 목공의 재료, 목공의 다양한 이렇게 나무와 나무를 끼는 방식이라든지 심지어는 대폐질을 하는 방법까지 다 공부 자료가 있어요. 얘를 거의 한 8개월 동안 미친 듯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방에 가서 같이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너무 차이가 나죠. 우리가 제일 퇴임하고 많이 하는 거 치킨집 내는 거잖아요. 치킨집 제가 좀 낮게 보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정말 대중적인 수요가 많고 해볼 만한 장사예요. 그런데 친구가 치킨집이 좋대. 그래서 프랜차이즈 누구 만나서 오케이 사인. 그리고 퍽 시작했어요. 이 케이스하고 치킨에 대해서 연구하고 목세 경제학 아시죠 여러분들. 어떤 목을 내가 선택을 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더 모일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경제 공부를 해야죠. 그다음에 치킨집 한다고 여러분들 요새 SNS 마케팅 공부 안 하고 시작했다가 대성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면 경제 공부 마케팅 공부 최소한의 경영 공부 그리고 치킨 그 자체에 대한 공부 얘를 1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치킨집을 낸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누가 성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퇴임하신 50, 60대 분들은 이것 때문에 평일 낮에 등산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할 일이 많죠. 바빠.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즐거워. 그렇게 해서 현재 갖고 있는 약간의 자금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의 경제적 삶을 꾸려가야 된다는 게 이제 저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그런데요.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특히나 지금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난 그걸 잘 모르겠어. 그런 경우에 이런 걸 찾기 위해선 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일단은요. 책을 읽으세요. 일단. 책 한 권을 내가 독파할 수 있으셔야 아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니까 우선 그거부터 권하고요. 그러면 내가 할 것이 뭐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지? 이걸 찾아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한 가지만 이해를 들을게요. 그러니까 방법으로는 한 가지인데 종류는 두 가지죠. 제가 인생 지도라고 하는데요. 아 나의 꿈이 뭐지? 자꾸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아 나의 지금 10년 후의 목표가 뭐지? 이걸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생각해서는 답이 안 나오니까 자기의 일상을 분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했던 일 현재 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나의 가족을 포함한 관계 또는 뭐 나의 놀이 또는 내가 나의 성장을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공부 종교활동을 하고 있으면 뭐 종교 이렇게 영역을 나눠 놓고 각각의 박스에다가 현재 나는 어떻게 하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뭔지. 이거 이제 영역별로 나눠서 하면 조금 생각이 구체화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좋은 습관 왼쪽에는 나쁜 습관 이렇게 정리를 이거를 매월 한 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1년 하면 제가 장담하는데 1년 하시는 분은 반드시 자기 꿈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권하는 게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 네이처 있죠. 이거요. 저가 아주 명확한 버킷리스트가 9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찾아진 게 아니라 하루 만에 이게 내 버킷리스트야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생각하면 딴 게 또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것은 한 보름 정도 반복해서 고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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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버킷리스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지도하고 버킷리스트 합쳤는데 내 꿈이 어떻게 발견이 안 될까요? 발견된 꿈의 방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직업명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단계를 거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50, 60대 이후에 새 인생을 찾아가는 직길이랄까 그것을 찾을 수 있고요. 제가 기록학하는 대학 교수였잖아요. 저는 제 꿈이 자유로운 여행 작가예요. 명확해요. 그리고 현재 하는 일들이 자유로운 여행 작가로서의 저의 미래의 꿈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가 체계적으로 쫙 정리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미래를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장을 다니다 보면 회사일이나 가정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치우치다 보니까 정작 나에 대해서 생각할 그런 여력이나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후에는 좀 나를 더 생각해보고 나는 뭘 좋아했지? 나는 어떤 걸 했을 때 시간이 금방 순삭였지? 이런 거를 계속해서 본인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됐을 때 꿈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참 좋겠죠. 결혼하기 전에 이분과 내가 결혼을 하면 정말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결혼의 상이 고나이 때 구체화되면 좋겠죠. 그런 적 있으세요?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나이에는 결혼에 미성숙하고요. 우리의 인생의 꿈을 설정할 나이에는 인생의 꿈을 설정하기에는 미성숙해요. 그러니까 이제 배팅 같은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정말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오냐면요. 빠르면 40대, 50대는 확실히 와요. 아이들도 다 크죠. 그다음에 직장도 거의 끝나죠. 그다음에 생각해보시면 아는데 그때까지 읽은 것하고 그때까지 자기가 경험한 것에 의해서 능력이 가장 좋을 나이가 40대 후반 50대예요. 그 시기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진짜 자기 인생입니다.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나이가 이제 50대 가지고서는 이제 나 벌써 늙어버렸어. 이거 아니에요. 이야 정말 내 인생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길 권하고요. 지금 30, 40대 분들 이 영상 보시는 그 시기가 나에게 40대 후반 50대에 온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본격적인 인생을 저는 준비하기를 권하고요. 독립에 대한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배우자한테 성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우자한테 성실하지 않을 때 그래야 꽃도 한번 사다 줄 수 있고요. 배우자에게 평소에 성실하지 않을 때 뭐 필기구 예쁜 거 생기면 선물도 할 수 있고 아이들을 멀리할 때 아이들은 자립적으로 클 수 있잖아요. 엄마 아빠 때문에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의지하지 말고 너무 기대지 말라 이런 의미이실까요? 네. 쿨 트러스트. 절대로 핫 트러스트 하지 말고요. 쿨 트러스트. 거리를 두고 가족을 만나시길 바래요. 그러면 공간이 생깁니다. 자신의 삶을 꾸려받을 수 있는. 지금은 너무 가족에 집중하세요. 특히 여성분들 이게 제가 남내 차별을 받는 발언이 아니라요. 한국사회가 문화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또 육아를 이제 주 메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영원입니다 보니까. 육아 가사. 이거를 혼자 다 하세요. 이거 안 됩니다. 가족의 구성원이면 가사를 당연히 분담해야죠. 이거 회의 한번 세게 하셔가지고 누구는 뭐 누구는 뭐 자기 방에 있는 물건을 밖으로 가져오면 뭐 벌금 50만 원 이렇게. 벌금 5만 원 아니에요. 벌금 50만 원 이렇게 세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구조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가족들끼리도 스스로가 주체가 돼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문화. 이거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공간이 거기서 생겨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현재 다니는 직장이 돈을 벌기 위한 이건 제가 생존의 삶이라고 그러는데 생존의 삶이 아니라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 몇 프로나 될까요? 10명 중에 1명. 1명도 많아요.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한 직장을 다니면서 낮시간에 9 to 6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집중을 120%를 하세요. 퇴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떡이 되지. 집에 가면 거기다가 또 가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40대 후반부터 50대에 준비해서 자기의 진짜 인생 제2의 인생에 그것을 꾸려갈 수 있는 힘이랄까 그런 것의 구상이랄까 그것을 위한 공부랄까 이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직장은 돈 받은 만큼 대응하시는 게 옳습니다. 정말이에요. 돈 받은 만큼 정확하게 하면 직장은 직장 구성 공동체가 회사에서는 purpose라고 그러죠. 추구하는 이윤이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 승진하고 경쟁하고 막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여기에 정신이 팔리면 120%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회사에 사실 엄청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자기 몫을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권하는 게 회사는 96 꼭 지키세요. 칼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사 가서는 60%만 쓰세요. 힘을. 그래야 집에 가서 힘이 남아가지고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병행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휴가 받은 거 휴일 그리고 밤의 시간 또 저는 아침 루틴 되게 중지하는데요. 여러분들 가능하면 아침 5시 정도에 루틴 시작하시길 권하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대에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모처럼 오는 정말 감동적인 그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그 인생의 첫 기회 그걸 여러분들 놓치시고 살게 돼요. 그러면 나이 들어서 등산만 가는 거예요. 특히 남성분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집에서 식충이 소리 듣죠. 부인이 너무 싫어해요. 너무 공감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많겠죠. 심지어는 우리 자식들도 싫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50, 60대 되고 70대 돼서 젊은 분들이 정말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아면 그게 멋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잘해줄 이유 전혀 없습니다. 자식들 잘해주지 않으셔도요.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면 그게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맺어지는 관계에 의해서 서로가 잘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의 길이 열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의 50대, 60대가 더 기대되고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에너지, 좋은 에너지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부분 거의 50대, 60대를 생각하면 되게 불안하고 국적이 많으셨을 텐데 지금 오늘 말씀해주신 부분 잘 참고하셔가지고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면 정말 교수님처럼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네요. 주변에 보시면 글쓰기나 이런 자기 성찰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50대의 인생을 변화시킨 그런 주변 사례가 좀 있나요?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만 거의 벌써 한 10년 전이 됐네요. 2014년에 새로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아이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희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관련된 기록을 제가 수집하는데 현장에 띄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산의 단원고등학교 엄마 아빠들이랑 제가 되게 친하게 됐어요.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엄마 아빠들이 세상과 싸웠잖아요. 진상규명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점점 관심이 흩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참사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한국의 참사 피해자들로서는 최초였던 거를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했어요. 제가 옆에 있다 보니까 친구가 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능력, 글을 쓸 수 있는 능력, 그런 걸 갖추지 않으면 아이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슬픈 얘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가족들 중에서 일부는 이렇게 노트북 사게 해서 자판 연습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 한글 연습하게 하고 집에 아이들 일기도 있고 사진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아이를 위한 자료집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활동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대학 교수만 하다가 학생들을 가리킬 게 아니라 우리 일반, 내 주변에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이분들이 공부와 관련된 큰 열망이 있겠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다섯 가지 능력을 몸에 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 꼭 아이켄 유튜브 대학을 수강을 하시라는 의미가 아니고 근데 자기 성장을 두세 달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이건 오산이에요. 최소한 아까 얘기한 다섯 가지 능력을 키우려면 여러분들 1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롱텀으로 자기를 수련하면 멋진 자신의 능력을 키워갈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펼쳐가는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여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그런 성과를 내기까지 글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글 쓰기 연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읽고 메모하고 기록하고 글 쓰고 이런 거는 작가 할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업해 보신 분들 다 알아요. 사업 자체가 글쓰기입니다. 우리 물건 하나 팔려고 해도 상세 페이지 쓰는 거 글쓰기 이거 상세 페이지 글쓰기 잘하려고 지금 심지어는 100만 원 이상씩 주고 수강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자 무엇인가의 지식을 흡수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메모하고 기록하고 그래서 그걸 기억해서 속에서 화학적 융합을 하는 거죠. 화학적 융합을 한 것을 가지고 글쓰고 글을 써낼 수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에서 글쓰기가 중요한데 따라서 글쓰기는 글을 잘 쓰려고 앉아서 글을 쓴다고 잘 써지는 건 아니에요. 글쓰기의 핵심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메모하고 기록하고 해서 내가 소화한 거 그것이 이제 내용이고 그걸 위해서는 책을 읽고 경험하고 경험치가 넓어져야 그래야 지식이 쌓이고 지식에 기반한 글쓰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글쓰기를 하려면 여러분들 평상시에 뭘 해야 된다고요? 수강 많이 하시고요. 책 많이 읽으시고 경험 많이 하시고 경험하시고 수강하고 책 읽는 걸 어떻게 한다고 계속 메모하시고 얘가 습관에 붙어야 돼요. 걔가 출발. 자 이제 글쓰기는 어떻게 하냐면 우선 제가 권하는 거는 좀 지겹더라도 세 달은 한 줄 글쓰기만 하시는 걸 권해요. 한 줄만 써도 되나요? 매일 한 줄. 그렇게 써도 느나요? 엄청 느려요. 이걸 거치지 않으면 글쓰기를 안 하시는 분들은 글쓰기 장벽을 넘는 게 힘듭니다. 이제 방법은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이제 매주 주제를 하나만 정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봄이야. 그러면 봄에 새싹 이렇게. 이번 주의 주제는 봄에 새싹. 아무거나 정하시면 돼요. 그런데 매일 정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나만 정하세요. 일주일에 하나만 정하고 오늘은 봄에 새싹에 대해서 향기. 그 다음에는 봄에 새싹과 내 친구. 그 다음 날은 봄에 새싹과 나의 마음. 이렇게. 손으로 하셔도 되고요. 노트북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번 주가 3월 3주야. 그럼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첫 주제가 이제 봄에 새싹이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월요일 날은 봄에 새싹의 향기. 화요일 날은 봄에 새싹의 맛. 수요일 날은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봄에 새싹과 내 친구. 목요일 날은 봄에 새싹과 나의 어린 시절. 이렇게. 4개의 서브 주제를 정하는 건 너무 쉬워요. 봄에 새싹만 한 주에 하나씩 정해주면. 여러분들 이거는 할 수 있겠죠. 메인 주제만 하나 정해서. 그렇죠. 그리고 월, 화, 수, 목까지 서브 주제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한 줄만 쓰는 거예요. 봄에 새싹에서 향기가 난다. 한 문장이잖아요. 정말 이렇게만 써도 계속 써도 늘어날까요? 조금 아깝죠. 조금 아깝을 때는 하나 붙이는 거예요. 나에게서도 그런 향기가 나면 좋겠다. 어렵지 않네요. 이렇게 쓰는 거라면. 너무 쉽죠. 네네. 여러분들 너무 쉽다고 생각 안 돼요? 이 정도는 누구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매일이에요. 토, 일요일 날은 쉬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금요일 날은 이걸 이음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다 연결시키나요? 그래서 하나의 문단을 만드는 건가요? 월, 화, 수, 목 네 문장 또는 하루에 두 문장을 쓸 수도 있으니까 네, 다섯, 여섯 문장 쓰신 거를 이음글로 이어보는 겁니다. 이어보려면 말이 안 이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앞에 쓴 걸 조금 지우기도 하고 새로운 얘기를 조금 덧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일주일에 한 문단 쓰는 거는 여러분들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튀어나와도 그것을 내가 연결지어서 그걸 이제 서사라고 그러는데, 이야기라고 그러는데 그걸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3개월 반복하시면 몸에 느껴져요. 아, 나는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감각이 일단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음글 한 문단만 써가지고 답이 안 나오겠죠. 그다음에는 뭘까요? 3개월에서 이제 내가 글을 쓸 수 있다고 느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매일 한 문단씩 쓰는 거로 자기의 글을 늘려가는 거예요. 방법은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주제 정하고 하위 주제를 매일 바꿔가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그러면 네 문단을 썼으니까 묶으면 거의 한쪽이 돼요. 그래서 이음글을 마찬가지로 금요일 날 쓰고. 그다음 단계는 여기서 이제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지만 이 산을 넘으시면 여러분들이 작가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한쪽 글쓰기를 하거든요. 7개월, 8개월, 9개월 그러니까 3기차 때는 한쪽 글쓰기를 해요. 이것까지 가능하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책 목차처럼 목차를 잡게 하고 책 쓰기를 시대요. 이거를 1년 만에 합니다. 마지막 책 쓰기 단계까지 같이 가서 마스터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런데 1단계, 2단계까지는 다 같이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속도가 조금 차이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저는 1년 반 정도면 여러분들이 책 쓰기까지 가능해진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매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분량을 초기에는 한 줄에서 시작해서 3개월 단위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피트니스 가서 운동하면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가벼운 거 30회씩 하시죠? 그래서 30회 했더니 너무 가벼워. 3개월 했더니. 그러면 키로수 좀 높여주잖아요. 그거하고 글쓰기가 똑같아요. 여러분들 글쓰기를 어느 날 강좌 기가 막힌 거 하나 듣고 나는 작가처럼 내가 성장했어. 이거 안 돼요. 글쓰기의 핵심은 지속성이고요.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책 읽기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계속 기록으로 남겨서 누적적인 지적 삶을 사는 걸 매직으로 두고 매일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작가처럼 성장할 수 있어요. 특히나 저도 글을 쓰려면 잘 써야 되겠다는 부담감 때문에 많이 이렇게 시도를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래 하루에 한두 줄 쓰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팁. 글감 노트, 글쓰기 노트를 하나 별도로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하나 써서 그 앱을 쓰셔도 돼요. 그래서 산책하다가 갑자기 글 생각이 하나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걔를 다 써놓으세요. 메모만 해두셔도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가 매일 한 줄 글쓰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걔를 남겨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뭘 하실 수 있다고 나중에 이응글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글감을 계속 축적시켜 놓고 걔를 모아서 이어서 글을 쓰는 습관이 몸에 붙으시면 더 잘 쓸 수 있어요. 상품 상세 페이지 글 쓰는 거 기계적으로 하셔서 여러분 팔리지 않는다는 거 알죠? 왜? 감동이 없으니까. 내 마음이 들어가야 그 상품의 소개가 감동이 있잖아요. 그 글쓰기를 하려면 제가 얘기한 대로 지식을 쌓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소화력 마음을 태워서 글을 쓰는 것을 매일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하시면 나중에 사업하실 때도 엄청 큰 도움이 될 겁니다.